Diagnose. 병을 뭐뭐라고 진단하다 라는 뜻인데요. 명세는 diagnosis. 진단. 이고요. 자, 이문 보시면 The doctor diagnosed her illness. 그녀의 병을 진단했죠. As smallpox. 천연두라고 진단했습니다. Diagnose her illness. 그녀의 병을 진단했습니다. As smallpox. 천연두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Diagnose의 목적으로 취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Diagnose her as smallpox. 그녀를 천연두라고 진단했다. 그녀하고 천연두를 동일시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Diagnose her illness as smallpox. 이렇게 돼야겠고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려면 다음처럼 표현해야겠습니다. The doctor diagnosed him. 의사는 그를 진단했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취했군요. The doctor diagnosed him as having flu. 그가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가 독감에 걸린 것으로 진단했다. 이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as having flu 대신에 as flu 이렇게 한다면 그를 독감으로 진단했다. 그와 독감을 동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처럼 as having flu 이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He was diagnosed. 이렇게 되겠죠? He was diagnosed. 그는 진단 받았습니다. As having flu. 독감에 걸린 것으로. 자, 이렇게 수동태로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a psychiatrist diagnosed her. 정신과 의사 a psychiatrist diagnosed her. 그녀를 진단했습니다. As severely depressed.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방금 전에 예문과 동일합니다. 병명이 아니라 depressed. 우울한. 이런 형용사가 왔습니다. 이거 한번 수동태로 고쳐보세요. 자, 빨리요. 과거형이니까 she was diagnosed. 그렇죠? She was diagnosed as severely depressed. 또 하나 사람을 목적으로 취할 경우 다음처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The doctor diagnosed him. The doctor diagnosed him with autism. as가 아니라 with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doctor diagnosed him with autism. 그를 자폐증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되면 he was diagnosed. 그렇죠? he was diagnosed with autism. 이렇게 diagnosed의 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